아니 뭐 얻을게 별로 나를 쏜 사람을 찾고 있다 머리에 두 발을 맞았지 머리에 두 발 맞았는데 다 나왔어 어떤 의사가 살려줬지 오토덕은 자동으로 치료해 주는 기계야 그 녀석은 내가 배달하는 것 중 플래티넘 집을 노렸다 아니 원래 내가 내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 이것도 생소하네 내가 안 했던 게 되게 많구나 안 했던 미션이 너무 많아 네가 혹시 온라인으로 접속한 플레이어가 아닐까 벤이라고 체크무늬 양복을 입고 있었다 내가 이름을 들어서 들어본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아직 수트는 돈이 아니라 수트는 여기 모하비에 대한 뜻이 특히 모하비에 대한 큰 장점이 네가 걱정하지 않으시지 다른 질문이 있다 음 전투시 어떤 걸 모하비에 리쥬엔에 대해서 생각하자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 야 얘 헤어지면 어디로 가냐 아까 그 아웃포스트에 가있나 아 어 지금 그게 어디서 기다릴지 몰라서 여기서 기다려면 아 아웃포스트 그러면 음 일단은 얘를 보내줘야겠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괜히 섣불리 했다가는 그러면 이제 아까 유유상종 유유상종 그럼 이건 포기를 해야겠네 어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 퀘스트 계속 진행중이었지 아 퀘스트 하고 보내자 저기요 여보 이래 재채 아이씨 아이씨 그럼 이 퀘스트는 어 일단은 가야되니까 크흠 데려가자 크흠 크흠 아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얘도 지금 여기 있을 거야 다시 데려가면 되지 난 내 여자를 절대로 포기하진 않는데 현실에서 여자가 없다면 그래 이런 기분이었어 이런 기분 자 가자 다시 한번 가볼까 출발 자 이제 여기로 가려면 어 프리사이드 북문 캠프 맥케라운에서부터 출발하는게 더 낫겠는데 어차피 미발견 지역 많으니까 뭐 미발견 지역도 좀 발견하면서 몸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출발하겠어 됐어 밝아야 이게 밝게 밝으스레한 너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갈 수 있지 출발 출발 지난 회차에서 거의 못해봤던 미션들을 여기서 다 해봐가지고 니네들도 유튜브에 올릴만 하겠다 이건 어 심한 갈증인데 이 정도면 잠깐만 물먹고 출발 물먹고 출발 너도 물먹어 들이켜 이거 어 잠깐만 슬립 떴습니다 잠자고 출발 아 여기 이게 자 잠자고 이제 출발 하드코어라 가지고 중간에 해줘야 될게 너무 많아 잠 안자면 또 잠 잠 또 자야되고 물을 먹어주면 또 피가 조금씩 차기 때문에 슬립 거기다 방사능이 0이야 이 정도면 되겠지? 자 이제 가자고 출발 어 나도 여캐 골라가지고 아 다음부터는 이제 남캐를 골라야겠다 여캐를 골라가지고 근데 이게 뒷모습만 보니까 상관없어 물만 마셔도 거의 풀필 만들 수 있지 잘 따라오나나 내 여인 어 야 여자 저렇게 뛰는구나 바지가 좀 약간 에런데 바지를 약간 좀 스캐니즌으로 바꿔줘야돼 상체 스타일은 괜찮은데 야 혹시 유튜브에 메트로 2033 안올라와있냐? 라스트라이트는 올라와 있을건데 2033은 안올라와있던거 같은데 그것도 해야되나? 서비스 라이플 5.56mm 탄이 없다 나중에 돈 생기면 5.5mm 이거 지금 몇개 임무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 느낌이야 어 야 이거 포대는 좀 난다 여기 무슨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어 다음 팟 대마 8975번째 고맙다 다음 팟이 뭐야? 뭘까? 피웠네 응? 저기에 아 여기 적지구나 어 얘가 견딜 수 있을까? 얘가 지금 잠깐만 이 총이 뭔지 보자 아니 뒤로 들어와 아니 뒤로 들어와 샷건인데? 마구잡이 수리퍽 찍으면 수리에 돈 안써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군 그래 맞아 지금부터 수리를 올린다 최우선적으로다가 수리를 올리도록 하겠어요 어차피 평화적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모은게 목표라면 수리를 많이 찍어서 마구잡이 막 수입이 막 한거야 어디갔지? 내 여인 어디갔지? 어 불안해 어 불안해 어디갔지? 어? 설마 죽은거 아니겠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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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행은 시작된다 자 저 이런거 볼때마다 이런거 볼때마다 이런거 볼때마다 되게 신기한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산에 보면 산만 뒤에 막 촤아악 이렇게 돼있잖아 산 꼭대기에 막 이런게 막 전신주가 막 있잖아 이런거 야 이런걸 도대체 산위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헬리콧터 두두두두두 가가지고 막 위에서 떨어트리고 막 난 그런거 보면 신기하더라 산위에 꼭대기에다가 막 이런거 해가지고 막 어 송전탑 맞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났어 어? 산 꼭대기 아니더라도 막 산위에 막 지워놨잖아 아아 저건 어 다왔습니다 쟤네들한테 들키면 안됩니다 빨리빨리 빨리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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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한테 들키면 안되 우린 그럼 끝난다 에너지 웨퍼드가 이 캐르밴은 이 곳이 정해져서 이 곳이 이 곳이 이 곳이 여기 레이저 무기를 썼다는거지 가만 레이저 무기를 주로 쓰는게 내가 아까 프리사이드에서 만났던 걔네들 레이저 무기 쓰지 않니? 빨리빨리가 레이저 무기를 썼기 때문에 아 쟤네들 조심해야된다 오 병뚜껑 얼마야 얼마야 이거 얼마야 아 75짜리 다 쓴 에너지 세 다 쓴 에너지 세 그 루트에 루트에 다른 곳에 이 곳이 여기 이 곳에 네 뭔가 잘못된다 난 인상 첫번째는 이 곳은 그 첫번째는 그래서 너는 더 좋게 자, 그곳에 우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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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빈서셋을 왜 먹어 자 이제 다시 배가 고프다 여기로 가야된다 NC아 소장농가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음 궁금 궁금 그래 이 여자를 캐슬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나는 이 여자의 만약 얘가 못생겼다면 바로 보내줬을텐데 우연찮게도 또 애가 폴아웃 뉴베아스에서 가장 이쁜애라 가지고 혹 해가지고 얘를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보니까 캐러밴들 상단들이 공격당한게 전부다 레이저 무기로 공격을 당했어요 아까 프리사이드에서 걔네들 이름이 생각 안 나냐 걔네들도 전부다 다 레이저 무기를 썼었잖아 이 미션이 끝나면 일단은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약하니까 먼저 보호를 해놓고 부니를 좀 뱅글뱅글 돌린 다음에 부니 뱅글뱅글 돌리다보면 부니도 데스클로어한테는 조금 못쓰거든 개처발려요 여기다 다른 캐러밴이 부니라 여기가 캠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폭발을 안 듣는거야 한번 찾아볼게 뭔가 좀... 알아서 찾아볼게 잠깐 용병이라 플라즈마 라이플 와 그거 돈되는거네 마이크로 퓨전체 군용 암호 3019 예아 3019 왜 아프다 하하하하하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이이이이이이 3019라니이 이이 이거 팔면 1500입니다 가죽아머 오 땡큐 리버... 레버 액션시 샷건 20게이지 탄 잠깐, 20게이지 탄이라면 당신은 짐이 너무 많대 지금 가죽아머를 수리를 할 수 있지? DT9가 됐는데 어, 쟤를 살펴보자 빠이코 어, 설마 저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또거든? 이거 얼마지? 헤엑 쟤 저기차 이 장소로 다시 간다 일단 팔고 오자 어, 이건 팔고 오자 어, 이거 무거워가지고 다 한꺼번에 못들거든? 어, 아나마 고맙다 다른 방법이 있어 증거를 찾아 NCR에게 넘기는 거야 찬성이야, 그 자식들을 죽이러 가자 NCR 평화적인 방법 네, 평화적인 방법을 하는 게 NCR? 너의 마음이 없냐? 그것은 년이 걸릴 거야 그리고 레이전와 이 장소로는 크림슨 캐리밴이나 밴 그라프에 아 캐스한테 물건 넣을까? 그러다 만약 얘가 죽으면 그냥 오래 지속을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겠지 만약 내가 증가를 구하면 고려해 볼거지? 좋아 이걸 옛날 방식으로 하... 평화적인 방식을 쓰느냐 오래 지속되는 피해를 주느냐 캐스가 강하다면 할 수 있을텐데 맞아 걔네들을 몰사시키면 걔네들 태문 우리께야 된거지 누구를 먼저 죽을거야 미클라퍼디와 그 미클라퍼디 그 미클라퍼를 만들고 밴그라프는 더욱더 어려워 그래서 거기서 죽을거야 크림슨 캐러벤 캠프에 가면 그래도... 밴그라프는 무엇일까? 그 모든 사람은 이 캐러벤에 있는 캐러벤에 크림슨 캐러벤에 사용할 수 있겠지 머리를 작살내주세요 잠깐 여기서 일단은 얘한테 좀 약간 물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가방열게 어? 이건... 이거 놔줘 이런걸 니가 들고 있으면 안되지 군용아머 어? 뭐... 좀 이따 벗겨줄게 아 군용아머 해야겠는데? 아 짐이 너무 많대 강탈을 해가지고 제가 어... 군용아머 하나 더 들고 있어 자 따라와 자 가자 자 팔로 가자 제일 돈 많은 새끼가 건너너 있어 건너너 어딨지? 음... 파는것 좀 보여줘 이천캡이라... 좋아 쓰읍... 서비스 라이플 레버 액션식 샷건 10호 플라스틱 폭탄 음... 1200원이 남았군 잠깐 있어봐 저 군용아머 좀 좀... 꺼내볼래? 하나만 꺼내면 되거든 자... 군용아머를... 좀 싼거 2,000원짜리 하나 넌 3,000원짜리 입고 어우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일단은... 군용아머를 팔겠습니다 군용아머 1200 나머지는 보너스 이 새끼야 나.. 이제 앉아볼 필요없어 이제... 어어... 아 젠저... 그래... 그것도 보너스야 자... 털로 가자 다 죽여버리겠어 얘가 좀 쎄야될 텐데 일단... 퀘스트가 크림슨캐러밴에 있는 엘셋을 붙여서 거래를 일단 거래 먼저 청산하고 오겠습니다 그 탄 2700개 있는 애가 4000캡이라고? 근데 일단 싸울 때 암호가 있는 게 괜찮지 않을까? 방어력 있는 게? 청산만 먼저 하고 잠옷은 안 입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호보다 더 강한 암호를 입지 그런 건 아닙니다 잠옷 입으면 또 얘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얘 한 번 죽으면 살릴 수 있는 걸 로드밖에 없어 하... 커머닛 계속됐다 500병 뚜껑 이제 됐군 이제 우린... 캐스 뭐야 또 다른 질문 있다 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제 두 가지 퀘스트가 또 떴는데 음... 어? 고래를 청소는 됐는데? 잠깐만 고래를 청소 안 됐나 봐 아... 대한민국은 다른 일에서 찾아 봐 난 안 할 테니 아... 이거 이거 해야 하는 구만 자 아... 알았다... 음... 음... 그럼 이만 그럼 이만 아... 죽여야 되는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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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안xit 저의 요št 번째로 어... 질문을 좀 해도 되나? 무슨 früher 음... 난 가겠어 자 방금... 이새끼 어디갔지? 얘 동생 역시 다 알아냈군 그녀를 죽인다라 그거 재밌겠네 마지막 루스인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베프니스 내 뼈가 죽을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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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잘못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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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선택 잘해야돼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고 숨을 자 어... 자, 없애줘 아, 나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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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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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걸 깰 수가 있을까 어... 음... 이게 이게 어느 정도껏 해야되는데 존나 셈이다 진짜 자... 이걸로 될게 아닌데 지금 크... We're watching you 쓰읍...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슈퍼 스팀팩으로 버티자 버텨보자 한번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어 뭐야 아 이걸 먹어버렸어 그리고 유탄으로 일단 날려 유탄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유탄 유탄 쓰읍... 안 될 텐데 와... 이기기만 하면... 모든 게 우리 것이야 자... 나 여기서 말 걸어서 이거 문 잠그고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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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2인 1개조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어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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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비켜 우õ아아 예방